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치약산 산악구조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10분쯤 치약산 비로봉 정상 약 30m 아래 계단에서 60대 등산객이 뒤로 넘어지며 심정지 상태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이 남성은 민간구조대가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박동을 회복한 뒤 소방항공구조대에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응봉폭포 인근에서 78살 등산객이 2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